송가인 우리의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대상 그녀의 이름은 음악과 열정의 상징이며 그녀의 성취는 존경과 존경을 자아낸다 이 기사를 통해 그녀의 놀라운 업적 중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송가인이 스타트롯 여성 랭킹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로 우뚝 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무대 존재감으로 송가인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99주 연속으로 여성 트롯 랭킹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놀라운 기록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로 볼 수 있는 3만 5,282표는 그녀에게 투표한 수많은 마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로 인해 송가인은 음악 산업과 팬들 사이에서 불멸의 전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청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녀의 고유한 목소리와 감정은 무대를 살아있게 만들며 그녀의 곡들은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와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그녀가 달성한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녀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을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투표 결과를 볼 때 송가인이 얻은 사랑과 존경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재능 그리고 그녀가 팬들과 형성한 강력한 정서적 연결 덕분입니다 송가인이 사랑스러운 무대에서는 각각의 노래가 그녀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매 순간에 몰입하는 순수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곡은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측면과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스타랭킹 여성 트로트 표에서 99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팬들과 그녀 사이에 특별한 유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취 이상의 것으로 그녀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 성과는 그녀의 노래와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송가인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무한한 감동과 정성을 전달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녀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또한 그녀가 지역 사회와 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와 재능으로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들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을 배율으로 일반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